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멘탈의 연근술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 작가죠. 보드 셰퍼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제가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깊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멘탈이 강한 사람과 멘탈이 약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멘탈이 강한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죠? 저도 굉장히 좀 부러운 편인데 멘탈이 어떻게 보면 강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리가 다시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시긴 했죠.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이런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계신가요? 이 영원한 것을 없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은 완전 달라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가른다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치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 밝은 날일 때 이 밝은 날이 영원하지 않겠구나. 어두운 날일 때 어두운 날이 영원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밝은 날이 오면 이 밝은 날이 영원히 될 것으로 착각하고 또 어두운 날이 오면 어두운 날이 영원히 될 것으로 착각해서 밝은 날에는 이게 영원히 될 것 같은가 내가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도취하게 되고 반대로 어두운 날에는 이 어두운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밝은 날이십니까? 어두운 날이십니까? 밝은 날이시라면 이 밝은 날이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이 밝은 날을 즐기십시오. 또 반대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을,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면 이 어두운 날도 언젠간 끝이 나니까 좀만 더 참고 견디시면 얼마 안 있어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기가 빠르고 이곳저곳 기웃되는 사람들은 밝고 밝은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어두운 날이 오면 시리아 좌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1월 1일에는 정말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월 1일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1월 1일이 오니까 어두컴컴한 구름들이 막 오고 어두운 날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내 기대가 저버리는 거죠.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난 역시 안되나 보다 라고 시리아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낮과 밤을 합쳐서 하루라고 부르잖아. 본, 여름, 가을, 겨울을 합쳐서 사계절. 이게 그냥 순환하는 거잖아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도 성공이 오면 실패가 오는 거고 실패가 오면 그 다음에 성공이 오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엄청나게 여기 도치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선순환을 합니다. 선순환의 등등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며 이 흐름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줄 압니다. 자신의 삶을 적용시킨 줄 압니다는 것은 계속 말했던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내가 실패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이 상황도 역시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 묵묵히 견뎌내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순환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선순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꼭 풀어야 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두고 도망다닌다면 그 맞다뜨린 과제를 지금 눈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과제가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시작을 계속 방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것을 하기 싫고 귀찮아서 남겨두잖아요. 그럼 계속 이 A라는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B라는 과제를 할 때도 이 A라는 과제가 계속 신경 쓰이고 따라와서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 계속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맞다뜨린 과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을 피하지 말고 조금 귀찮고 조금 하기 싫더라도 꼭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매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과제를 그냥 냉보두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도 끝을 내고 끝매짐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의 일이 마무리되고 다음 일을 제대로 잘 또다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끝매짐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결과가 불투명할 때 포기하게 되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사실 결과가 불투명할 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지뢰짐작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스스로 이 상황을 비관해서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많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에이 그건 안 될 거야. 그렇게 결과를 지뢰짐작하고 그냥 포기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들. 근데 사실은 결과라는 것은 신만이 아는 법이죠. 우리는 진의사 대출명.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결과가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서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운이 좋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건 성공과 실패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예단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상 최선을 다하는 거다. 결과는 오로지 신만이 아는 거다. 물론 제가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하늘을 믿는 거죠. 일의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일은 된다.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약간 이런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뭔가는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게 아니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거고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 전부 다 우리에게 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뢰심작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은 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념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고 해요. 그리고 단념이라는 말은 결국 생각을 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끊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을 끊는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 10억이든 서울의 아파트든 혹은 외화층을 사귄 거든 남자층을 사귄 등 간에 뭐든지 뭔가를 할 때 내가 스스로 이 목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생각 끝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그 일은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생각지 못한 방법들이 생기고 우리도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오면서 그 일이 정말 지금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영끄래도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사. 얼마나 비싼데.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아파트를 살고 노력하지도 않고 방법을 찾지도 않겠죠. 근데 그런 거 휘둘리지 않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내 뜻을 계속 견뎌 가지고 가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럼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를 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방법들 서울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상하면 이렇게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방법이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이 내가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운이 좋게도 어떻게 기회가 또 맞아가지고 그 서울의 아파트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안 될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승자에게는 확신이 있고 패자에게는 의심이 있다고 보도시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자들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해요. 막연하게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그냥 돌봐주는 어떤 손길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선한 에너지가 나를 계속 끌고 간다.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막연하게 뭐 자신의 상황을 낚아나거나 늘 근전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 그게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운이 좋은 편이야.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운이 좋던데 라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설명을 요구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눈에 보이는지 이게 어떤 로직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되는 건지 늘 의심을 하죠. 그런데 명쾌한 증명과 설명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돼. 서울 아파트는 내가 받는 월급을 계산해보니까 뭐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30년이 걸리네. 그런데 숨만 쉬고 돈을 모을 수는 없잖아.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이상이 걸린다는 건데 그럼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우리 생일에는 뭐 서울 아파트 가질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자. 이러면 이제 못 갖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 맞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사고 백업 부자가 되는 일들이 비율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보도 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거 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연하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나 내 앞에 정면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보도 셰프도 자신이 20대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공간을 빛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들을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두려움을 막 이렇게 무찌르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잘 지키시면서 우리의 멘탈을 좀 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도셰퍼의 멘탈 연금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상당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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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